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나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지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?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할까요? 아버지가 언제까지 본드 붙여가면 너의 부양하냐? 나 대학 안 간 거 섭섭하지 않아? 야 못 간 거지 안 간 거야? 나도 꿈 있었거든? 몽소연이라고 기억하냐? 걔 중간에 전화 까네 아니냐? 갑작스러운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어 편지 고마워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만나자고 하기 없기 찾아오지 않기 온종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 소연이 너는 비를 참 좋아하나 보다 너에게 남쪽 바다의 소리를 담아보낸다 운명적인 우연을 안 믿는구나 그걸 믿어야 삶이 짜릿해지는 건데 혹시 기회를 준다면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? 그날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12월 31일 나는 지금 비를 기다린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전거였고 감염이вед Valor 안전거였으면 좋겠어 불편한 사랑의하이 안전거였으면 좋겠어 안전거였으면 좋겠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in your feed.